순정 32카운트 포월댄스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왼발 다이곤을 위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다이곤을 위치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사이드 오른발 다이곤을 위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다이곤을 위치 바인 4분의 1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포워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포워드 왼발 앞으로 포인 백 오른발 백 포인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포인 왼발 백 백 포인 카운트 2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힙 펌핑 4 카운트 2 4 카운트 2 왼발 사이드 힙 펌핑 4 카운트 2 카운트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택 4월과 9월 끝나고 12시 방향과 9시 방향에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2 4 5 6 7 7 8 7 9 1 2 3 4 5 7 9 9 1 1 2 4 6 7 9 10 11 13